5mm로 작업을, 아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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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전트팀입니다. 외형부터 기능, 디테일, 성능까지 완벽한 테이블소가 출시가 됐습니다. 패스툴에서요. 제가 이 제품을 2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걱정했어요. 금액이 얼마에 출시가 될까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유선과 동일한 성능이라는 압도적인 성능이 영상으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패스툴만의 콧깨알, 콧깨알 디테일과 금액이 제 관심사였는데 제 기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가 절대적인 금액은 비쌀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로 비싼 금액 아닙니다 오늘 이 제품 간단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패스툴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CSC SYS 50, 40V 충전 테이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형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테이블소예요 이게 시스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수공구, 전동공구, 자그마한 전동공구가 아니고 대형 공구라고 취급받는 테이블소가 요만한 사이즈예요 이러면 굉장한 메리트, 장점이 생기죠 첫 번째로는 테트리스가 가능하죠 패스툴, 타회사, 다른 제품군들 다 떠나서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정리를 할 때 얘를 먼저 넣든 다른 거를 먼저 넣든 넣어놓고 쌓아가면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늦게 가보신 적 목수분들 계시죠? 손 빠르게 퇴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뚜껑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처음 열어봤을 때의 감동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네요 이게 테이블소예요 이만한 사이즈에 이만한 무게 비슷한 제품이라고도 생전 보도 듣도 못했어요 이게 테이블소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테이블소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제품 왜 좋냐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디지털입니다 사실 이 디지털 테이블소라는 거는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2천만 원 넘어가는 공고에도 넣어줄까 말까 하는 기능이 이 디지털 기능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능을 이만한 사이즈에 이 금액으로 넣어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측면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누르는 순간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전원에 불이 들어왔죠 처음에 기본 세팅값은 이런 기계류를 안 만져보셨던 분들도 얘가 알아서 다 시켜줍니다 이 버튼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제품이 왜 대단한 제품인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숫자가 톱날의 높이 밀리미터를 표시하는 단위고요 아래쪽은 각도입니다 위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날 높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심플하게 다이얼을 돌리면 위쪽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거 봐 1mm씩 날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오늘 헛웃음이 좀 많을 거예요 조금만 자제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1mm씩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쪽에 .0 보이죠 누르고 돌리잖아요 아까 방금 이렇게 1mm씩 올라오죠 이 정도의 틈으로 올라오는데 누르면서 돌리잖아요 뒤쪽이 활성화되죠 0.1mm 단위로 날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6mm까지 날의 높이를 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래쪽 각도인데요 활성화를 시키죠 각도를 넘길 수가 있는데 각도 넘어가는 것도 보면서 그래서 위의 숫자를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무슨 기계도 알고 기계는 기계인데 그 기계가 그 기계가 아니에요 무슨 테이블 쓰고 이렇게 넘어가냐고 각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숫자도 같이 바뀌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45도 커팅을 해야 되는데 모제 두께가 만약에 38mm 다 못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자를 수 있냐 없냐를 직관적으로 화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7.1mm까지 45도 각도로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래쪽에 각도도 누르고 돌리면 0.1mm 단위로 바꿔 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디지털 0.1mm씩 작동을 하는게 왜 중요하냐 사실 높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날높이를 모제 두께와 최대한 맞춰서 하는게 이발이 일어남을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각도는 틀어지면 안 돼요 뭐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45도 뭐 42도로 갈게요 막 캐고 있다가 갔다 왔는데 다른 분이 썼어 다른 각도로 그러면은 보통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맞춤으로 해야 된다 틀어집니다 무조건 틀어질 수 밖에 그만큼이라도 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얘는 완벽하게 다시 내 각도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내가 자주 쓰는 높이와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눌러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저장할래 말래가 뜹니다 요렇게 네 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뜨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은 위쪽에 X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오고요 다시 눌러서 내가 지금 37.1mm의 높이로 43.3도로 작업을 하고 싶다 저장하면 됩니다 체킹이 떴죠 저장을 한 거란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설정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활성화 시키지 말고요 다이어를 돌리면은 이동을 하죠 꾹 누르고 있으면 체킹 포인트가 뜰 거예요 완료 이렇게 체킹 뜨죠 요러면은 저장한 값으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타적으로 뭐 0점을 조절하고 싶다 다시 재배열을 하고 싶다 하시고 싶으실 때는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속도 톱날 교체 보정 보정 각도가 높이죠 톱날 도음말 리셋 초기화 시키는 거고요 공구 정보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언어를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닫기로 돌아가서 누르게 되면 다시 초기 값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망의 작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으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감독님들도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 못 들어 보셨죠 자 방금 감독님 한 명 버렸어 아 이러면 사실 우리가 테이블소 목소님들 설치하실 때 보통 우리가 9시 이후에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리 올려놔도 못 켜요 시끄러우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키셔도 됩니다 조용 하니까 저는 이미 공부를 다 하고 보여드리고 있지만 킬때마다 놀라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품이 얼마나 잘 잘리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실험을 해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 여기까지 할 말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실험으로 넘어갈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다고 해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 0.1mm로 0.1도의 각도를 활용을 할 때 못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잡아주지 못하면 그 정밀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하드웨어도 제정신이 아니야 일단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측면에 정반이 한 개 더 있거든요 여기를 톡 쟤끼면 올라와요 요렇게 요거를 올리게 되면 확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요쪽의 측면에 옮겨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유격이 없어요 자 카메라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게 유격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위로 드는 건 당연히 유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누를 때는 유격이 아예 없어요 힘줘서 눌러도 기계는 거딱거릴지언정 얘가 거딱거리지는 않거든요 와밉하게 잡아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접을 때도 요렇게 접으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측면 가이드의 성능도 어마어마해요 테이블 소스 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죠 보통 이 가이드는 보조용으로 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격이 있거든요 얘도 근데 자 열었죠 이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보통 거딱거딱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동을 했다고 쳐 근데 보통 각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쪽과 뒤쪽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정말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카메라를 한번 잘 잡아주세요 지금은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락을 잠그게 되잖아요 돌아오는 거 보이세요 끝에 움직였죠 이렇게 되면 앞쪽과 뒤쪽이 완벽하게 수평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측정에 오차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앞쪽에서 락을 걸 때 정확하게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자 또 빠르게 넘어갈게요 레일이 성능이 얘는 미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들 조용히 해보세요 물론 아무 얼굴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있지만 옆쪽에 락을 풀잖아요 그럼 레일이 움직이는데 소리 들어 보세요 이게 부드러운 게 말이 안 돼요 이 측면 레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락은 다시 잠그면 되고요 그러면 딸깍 고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모재를 지금 원래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지 양해해 주시고 움직일 때 얘가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 다 캐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조금만 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역자로 잘라내야 될 때 근데 얘가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면 꽉 꽉 꽉 하다가 더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그 모재는 못 쓰는 거예요 정밀성이 떨어지던가 그럼 실리콘 마감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죠 레일이 여덟 개의 베어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와 압도적입니다 얼음 위를 밀고 있는 듯한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요 정말 얼음 위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정밀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카메라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홈 홈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 홈이 그냥 가이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홈은 톱날 더 나아가서 팁의 두께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계 오른쪽 모재를 쓸 거다 이치수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홈의 왼쪽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기계 왼쪽 자를 때 왼쪽 모재를 쓸 거다 오른쪽에 맞추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자 뒤쪽 줄자가 보이죠 줄자가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죠 맞아요 0이라는 숫자가 뒤쪽 홈의 안쪽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너는 일만 해라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해결할 테니 이게 디테일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기계의 외형에 붙어있는 얘기를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 구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디 붙어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딱궁에 다 이렇게 예쁘게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납이 100% 이 안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렇게 뚜껑 다 되면 완벽하게 이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부속품 따로 들고 얘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동도 100%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안쪽에 마이터 게이지가 있겠죠 원래 있는 위치에 요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이쪽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마이터 각을 끼운다고 생각을 할게요 끼워서 걸리면은 열죠 열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락을 내가 건다 완벽하게 고정 얘네는 유격이라는 개념이 없나봐 이게 유격이라는 개념이 없나봐요 완벽하게 정말 0.1mm도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자 풀고 옮겨서 각도를 조절해서 쓰겠죠 이 부분도 디테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게 우리가 각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 45도 30도 22.5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옮길 때 자주 쓰는 각도에 알아서 알아서 걸립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각도 평소에 쓰지 않는 각도를 쓰고 싶다 할 때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게 화살표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잠그게 되면 완벽하게 5도 각도로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내가 오늘 다 끝냈다 쫙 움직이면서 사용을 다 끝내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원래 케이스에 맞는 각도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지 뚜껑을 오롯이 다시 닫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변태집단이 틀림없어요 폐수툴은 변태집단이 틀림없어요 P 보이세요 P 여기도 P 여기도 P 여기도 P 뭐냐면 파킹이에요 주차를 하래 왜? 락을 풀고 파킹과 파킹의 꼭지점을 물고 고정을 하고 이 파킹은 각도를 파킹에다가 맞춰서 락을 걸죠 그러면 다시 내가 거기다가 딸깍 맞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맞았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소리 들으셨죠 딸깍 자기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파킹이 구석구석 여기저기 아주 그냥 막 붙어 있어요 왜냐면 뚜껑을 닫을 때 얘 위치도 파킹 위치에 맞아야지 뚜껑을 닫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을 보게 되면 P 보이세요? P 보이세요? 여기도 P 위에도 P가 붙어있죠 아우 얘네 참 쓸데없이 디테일해요 이렇게 맞춰 놓고 락을 걸고 뚜껑을 그냥 한번 닫아 볼게요 닫으면 완벽하게 뚜껑이 닫히는 거를 하 볼 수가 있죠 디테일 얘기하다가 해가 질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뒤쪽에 라이빙 나이프라는 게 있죠 킥백 방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집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높은 거를 자를 때가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집진용 커버를 따로 쓰죠 근데 얘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가벼우니까 뱅글로 돌려서 이게 테이블 쏘라니까 뒷편에 육각 렌치 보이시죠 육각 렌치로 손가락을 넣어서 뺍니다 뒤쪽에 구멍이 있어요 가이드를 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뒤쪽에 P 보이시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쪽에 홈에다가 얘를 넣어서 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넣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이것 때문에 시껍했거든요 역시 사람이 수업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깜빡 졸았더니 암만 넣어도 안 빠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해가지고 락을 풀어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뒤쪽에 락을 제가 풀어가지고 계속 뚜껑을 열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페스트리 만들어 놓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전원을 키고 앞쪽에 자 보세요 LED 창을 보게 되면 P 보여요 이 지긋지긋한 P 이 P 보여요 돌린 다음에 P를 꾹 누르잖아요 파킹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야지 나이프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치를 잡았죠 이제는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왜 안 빠져 왜 안 빠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를 뺐다 그러면 뒤쪽에 얘도 심지어 자리가 있습니다 얘도 원래 요렇게 딸깍 했죠 자기 자리가 있고 다음 보여드릴건 뭐냐면 직진용 라이빙 나이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이제는 별도의 공구 없이 이빨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는데 얘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 또 디테일이 발생합니다 보시면은 정확히 꽂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맞게 넣으시면은 바로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독특하죠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씩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 무슨 장점이 생기죠 우리가 보통 일반 집진 커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모두 들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먼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얘는 지나가는 부분만 지나가는 부분만 지나가는 부분만 열리기 때문에 집진성을 최대화할 수가 있어요 패스 툴은 뭐죠? 집진의 진심인 회사죠 한털의 먼지도 내버리지 않겠다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최소화를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 상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모제가 지나가는 만큼만 열리기 때문에 내 손도 지킬 수가 있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이 뒤쪽 구멍으로 동봉해주는 집진포가 있거든요 집진포와 집진기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콜라보로 성능을 이렇게 올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디테일한 깨알깨알 디테일이 많은데 더 가면 오버인 것 같아서 이제는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툴 각도 절단기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충전 40V 쓰시는 분 계신가요? 성능 알고 계시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자 이제 큼지막한 디테일 설명이 끝났습니다 짜잘한 디테일은 건너뛸게요 이제는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본다는 얘기죠 일단 집진기 먼저 연결하고요 블루토스로 연결을 먼저 시켰고 이렇게 되면 집진기와 연동해서 먼지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바이 구조목입니다 자 내 손은 소중하니까 동봉되어 있어요 하아 나 지난번에 시연해보고 처음 켜봐요 자 절단면 절단면 예술이잖아요 절단면이 예술이잖아요 일어난게 없어요 절단면이 예술입니다 여기서 절단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테이블소는 보통 마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구 같은 거를 북박이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북박이장을 사이즈에 맞게 치수를 재고 맞춤용으로 해도 마감 몰딩이라는게 들어가요 걸레바지든 측면이든 천장이든 마감 몰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감 몰딩을 예쁘게 자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측면이 왜냐하면 벽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히 일자가 아니에요 살짝 사선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각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쁘게 켜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 마감 몰딩을 칠하고 난 다음에도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리콘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마감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밀함과 그 일어나지 않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물 보셨죠?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도레미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먼지 봤나요? 거의 없습니다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먼지 없이 깔끔하게 조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하가 조금 더 걸리는 투발목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38mm예요 그러면 뭐다? 올려야죠 39mm로 맞추고 갈게요 자 이게 너무 편해 이게 써봐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써봐야 돼 자 작동을 시키고요 아까 비하인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기계를 켰잖아요 블루투스가 웅하니까 여기 지금 카메라 갖고 계시는 감독님 표정이 어? 어? 이랬어 왜 켜지니? 블루투스니까 켜지지 자 투바이 목재 작업을 해볼게요 원래 집중기는 3초 뒤에 꺼집니다 자 뭐 못 느끼셨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억지로 세게 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소리가 안 딸렸죠 그 소리 그대로 제자리 쫙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옹이를 옹이 부분을 같이 잘랐는데도 부하가 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하 소리 못 들으셨죠 굉장히 감동입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저 일부러 짧게 이렇게 안 밀고 일부러 부하를 많이 매기려고 길게 켜고 있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자 정반을 올리고요 측면 가이드를 넓힌 뒤 이 테이블의 활용성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테이블은 그러면 얹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테이블 수와 높이가 같게 됩니다 자 잘라 볼게요 집상판을 잘라 볼 건데 집상판은 뚝기가 제가 18mm로 준비를 했거든요 18mm로 날을 이런 게 작업의 편의성인 거거든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톱날을 올려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입니다 자 18mm 18.5mm로 작업을 아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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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mm 단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워드는 빌드업이었고요 얘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힘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돼야지 활용성이 더더욱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내 작업자분들 실외 작업자분들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구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킬라이를 이렇게 볼 거거든요 걱정이 되긴 돼 얘가 하드우드거든요 많이 딱딱한 편에 드는 하드우드인데 얘를 얘가 캘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길게 켭니다 짧게 안 갑니다 저 톱날 높이 조금만 더 올릴게요 아 이게 편하니까 그냥 막 올리고 막 내리게 되네 자 갑니다 이거 되면은 사실 무섭습니다 허무하네 너무 잘 되니까 허무하네요 절단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 너무 잘 되니까 허무하네 너무 쉽게 되네요 허무할 정도로 마지막으로 정밀성 실험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터와 베벨 각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만 확인만 하고 성능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각으로 맞춰놨고요 자 90도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성능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제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기 너무 작고 금액 너무 비싸다 기존의 테이블소를 기준으로 잡고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제품을 써보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공감을 하고 있다가 제품을 써보고 그런 생각이 정말 싹 사라졌어요 기존에 있던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그냥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저는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적인 값으로는 비쌀 수가 있으나 상대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비싸지 않다고 생거라는 그런 공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공구인데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트라는 게 필요하고 굉장히 거창한 얘긴데요 그게 뭐냐면 더블 충전기하고 배터리 두 개에 하드 케이스 시스테이너 같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더블 충전기 한 시간 아니면 두 제품 모두 완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터리 두 개가 더 있다 쉼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터리 러닝타임에 관련된 테스트는 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드우드가 부드럽게 잘릴 때 그 감동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완벽하게 활용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오늘 계속 주구장창 쓰고 받치고 있었던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스톨 감성의 예쁜 테이블 겸 작업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클램프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총 16개가 있고요 여기 큰 구멍들은 뭐냐 요렇게 요렇게 8개가 있고 측면에 반쯤 터져 있는 게 4개가 있죠 테이블 솔를 포지션에 맞게 돌려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측면에 이 부분을 들이게 되면은 테이블 소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긴 각재를 자를 때 용이 하고요 특히 강화마루 완벽한 사이즈입니다 다 잘라도 착 걸쳐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런 개념으로만 쓰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냐면 자 요렇게 하면은 접고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얘가 원래는 뭐 할 때 쓰는 놈이냐 이동할 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할 때 쓰는 제품이냐면 요렇게 들고 다리를 접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맞아요 이동식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동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가벼우니까 세팅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요런 식으로 닫게 되잖아요 자 뚜껑을 닫았다 얘가 말 그대로 시스테이너입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게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거도 무겁다 요렇게 해서 끌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뭐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끌면서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테이블의 용도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제가 테이블 쪼라고 그랬죠 이 테이블의 용도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아까 우리가 평소에 서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전뱅이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 다리의 용도가 안전뱅이 용도로 활용을 하라고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줘요 안전뱅이용 작업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방금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짜장면 배달통 같다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테이블 쏠 이렇게 든다는 게 이제 영상 끝나지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테이블 손을 들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가볍거든 누가 테이블을 이렇게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다니냐고 참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해서 힘이 듭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단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제품을 썼을 때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펜스툴에서 2023년 야심차게 새롭게 출시한 초미니 테이블소 세상에서 가장 작은 테이블소 CSC SYS 50 40V 충전 테이블소를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시험 가능한 매장이나 펜스툴에 요청하셔서라도 한 번은 꼭 써보셔야 되는 그런 공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제품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판 온장을 캘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플런지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플런지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장은 그걸로 양보를 하시고 이만한 테이블소 안 들고 다니는 게 어디예요 띵차 띵차 안 들고 다니는 게 어디야 양보하시고 나머지 작업은 이 제품에다가 맡기세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